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원 마을 한림 풀 에버 구단지 29평형 경매 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타경 56772번입니다. 감예가는 13억 7천만원이며 KB부동산평유가는 12억 2천만원, 대지권 18.7평형에 전용면적 22평형, 분양면적은 29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에 유찰되어 감예가 대비 70%가격인 2차 체제가는 9억 5,90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9,590만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5월 22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마을 한림 풀 에버 구단지 경매 물건은 신분당선 판교역 생활권으로 낙생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판교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마을 한림 풀 에버 구단지 매물은 905동 4층으로 대지권 18.7평형에 전용면적 22평형, 분양면적 29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예가는 지난 2022년 10월 기준으로 13억 7천만원이며 이래에 유찰되어 감예가 대비 70%가격인 9억 5,900만원을 체제가로 오늘 2023년 5월 22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제재가 10%인 9,59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교마을 한림 풀 에버 구단지 29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형가는 12억 2천만원, 하위평형가는 11억 5천만원, 상위평형가는 13억원입니다. 전세가는 6억 5천만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일환을 살펴보면 한림건설지 시공하여 2009년 3월에 중공연아파트로 총 23개동에 1045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2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18층 중 4층 29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속이준 권리는 2015년 10월 27일에 설정돼 농협은행 근자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8,12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 총액은 26억 1,184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맹세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맹림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로를 통해 판교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판교원 구단지 한림프레버 아파트 29평행은 최근 거리내기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3월에 9층이 11억 5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원 구단지 한림프레버 아파트 29평행은 매물업과는 904동 남양6층이 12억 5천만원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만문 후 시세미 수급회랑 그리고 판교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기에는 81% 매각률 41%에 경쟁률은 5.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인근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무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납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적 고로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마을 한림프레버 구단지 29평의 아파트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납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